정말 태궐 취지에 잘 맞는 그런 퍼포먼스가 비트라운가 오우! 투킥! 원킥, 투킥 손에 걸치는 퍼포먼스까지 아 아주 진짜 옛날 감성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1990이거든요 지금 90년 다리가 절였어요 지금 통증 왔습니까? 손이 미끄러지게 아니라 발이 미끄러졌네요 네 다리가 절여 바지 정맥 교수님 해봐야 됩니다 이심해봐야겠습니다 이따가 꼭 파스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